운동할때, 여러분들이 적응 안될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에요 여러분 운동이 뭐야? 우리가 왜 스쿼트하고 왜 팔굽혀펴기를 해?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부터 따져봤어요 혼자 살때 운동할때 스쿼트를 하는 이유는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각종 스쿼트를 하면서 땡기는 동작들이 있을거 아냐 즉, 원하는 부분을 빼려고 이런 동작들을 하잖아 그치? 팔굽혀펴기도? 근데 이거는 구실인거야 이런 동작들은 제일 좋은 운동은 온몸을 쓰는 운동인데 얼굴 근육부터 온몸에 다리 발가락까지 근데 이런 동작을 만들려면 인간의 동작이 아니어야 돼요 남이 보기에 굉장히 추해 그래서 동작이 없는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이런 동작을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굉장히 추해사다 왜냐하면 머리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라고 하면은 거의 인간의 표정이 아니고 인간의 동작이 아니거든요 약간 징계거인 움직일 때 혹시 아세요? 징계거인이 뛸 때? 그래서 집에서 운동할 때 남들보다 한 10배 효과를 얻고 싶으면은 진짜 저 이렇게 운동했는데 이렇게 펄쩍펄쩍 이렇게 한 5분만 뛰어봐요 지금 내 방송 보고 집에 혼자 사는 사람만 정말로 혼자 사는 사람만 해야 돼 이거 미친놈 이거 미친놈이에요 밖에서 보면은 얼굴 저기 눈 끝부터 그 입 끝까지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흔들흔들 움직이세요 근데 여기도 같이 움직여야 돼 이런데 이런데 다 전부 전부 움직여야 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터득하는 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여기 이마랑 눈이랑 다 움직여야 돼 근데 이거를 이거를 5분만 하잖아 정말 땀이 비오듯이 와요 이거를 헬스장에서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동작을 안 만든 거야 제가 나중에 인간 세상에 이런 뭔가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만날 그럴 계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직접 이걸 동영상으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불티나게 팔린다 이 동작 정말 그리고 칼로리 비교를 하잖아 일반 동작들과 다르게 이 동작만으로도 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동작을 좀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막 잠깐만 5초만 10번 보여 3초만 10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로 왜냐면 입을 움직이려면 그 안에 혀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안에 안에 혀까지 혀까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방금 다시 해달라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절대 절대 혼자 있으면 절대 가족들이 있는데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부모님과의 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이런 험난한 인생에 맞서지 못하고 드디어 우리 딸과 아들이 미쳐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